그럼 막내가 구호를 한 번 정해보자. 그래. 요술 램프. 일단 우린 요술 램프. 우리가 램프를 할게. 요술 램프.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많이는 잘 못 먹어요. 그냥 보통 한 병 정도밖에 안 마시는 것 같아요. 루티노 씨. 저는 소주로 치면 딱 두 병 반. 근데 정한이 형 혼자 좋아하는데. 정한이 형 혼자 좋아해요. 술자리를 안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요. 그래서 그냥 진짜 밥 먹으면서 혼자 반주하는 거 좋아하고. 그냥 집에서 혼자 안주 하나 시키는 거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. 이게 같이 먹으면 제가 기도 너무 많이 빨리고. 보통 다른 술자리에 가면 두 시간 있으면 피곤해지고. 구호, 구호. 오케이, 그럼 막내가 구호를 한 번 정해보자. 그래. 요술 램프. 일단 우린 요술 램프고. 나가. 나는 겁나, 비비. 나는 뭐 또 해볼게. 한 번에 짠하는 그림을 하고 싶어. 그래, 그래, 그래. 구호를 통해서. 제중 선배님한테 얘기해드리면 되니까.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. 막내가 했다고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맞네. 아니, 여기서 재료를 찾고 있는데. 벌써 창피해. 요술 램프. 좋아, 좋아. 디노가 잘 해주면 해야 돼. 오케이, 이거는 따라줘야지. 맞아, 맞아.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. 우리가 요술 램프 할게. 우리가 램프를 할게. 요술 램프. 네가 먼저 길이 밀어. 네가 이 잔에 부딪힐게. 우리가. 좀 그런가? 아냐, 아냐, 아냐. 멋있어, 멋있어. 이거 빙어줘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, 너무 한 거야. 잠깐만. 네가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비고 있을 거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, 너무 한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일단 해. 그럼 finish. UH-。 우리도 노트북이 menu해, 네네. vice-再び 시선에는 홈이 Susan은 우리가 이 시설메 που 일어냈다. 이루어 어디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